자 이번에 할 게임은 에이집스 오브 메이집스 란 게임이구요 평가가 굉장히 좋은 게임입니다 평가가 너무 좋아서 구매를 한 뒤 아 설정을 맞추고 게임을 킬려고 했는데 너무 킹받더라구요 이거 보이시나요? 전 이게 H 인줄 알고 어 뭔 어 약간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단어로 고민을 했는데 A더라구요 어찌 됐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신입 중간 어려움 미치강이 이게 4인용 게임이거든요 아 어려움으로 가죠 4인용인데 미치강이 노바인 것 같고 날 미치게 할 것 같고 어려움으로 갑니다 친구가 없는 관계로 혼자 하겠습니다 4인용 게임이니까 아마 이제 혼자서 하면 화력이 좀 후달리겠죠 어 이게 다 마법사인걸로 알거든요 혼자서 깨려면은 어 이게 뭐 이름도 정해져있어 근데 이름 안정했거든요 얼음으로 좀 얼려서 좀 느리게 만든 다음에 깨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 한글화되어있는 게임 스팀한글화 가격도 13,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흐흐흐흐흐 흠흐흐흐 흠흑흠 몬스터가 나타나고 잡혀갑니다 이렇게 움직이는거야 huge intelligきます 놀이다 이거를 누르셔나요? 맞았나요? 그거 왜 이렇게 아프죠? 이거 왔다가 뒤로 하고 쏠수 있네 당신은 충분한 힘이 없어요 아 이걸 누르면 채울 수가 있다 어 가자 딱 돼 어이구야 느려진다 어 근데 되게 단순하다 클릭이랑 모으는 것밖에 없어 좀 더 강해지세요 이걸 시험해보세요 여기 설명이 나오네요 어 이게 업그레이드 얼음 안개 요새 새로운 스킬을 연습해보세요 어어어 딜레이 규켐 뭐 어쩌라고 아우 아 다 죽여야 갈 수 있구나 이건 뭐야 근데 이런 거 안 놓치죠 공격력 상승 1.5 상승 0.9 상승 돈 내고 사는 거야? 내가 왜 돈을 내야 되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아 여기 사람 있었네? 내놔 야아 좋다는 새끼 뒤로 갈수록 좋은 건가봐요 그냥 좋은 거 맞니? 이건 50원 이건 120원 이건 얼마야 30원 50원짜리 사자 예에이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돼 지갑에 돈이 남아있는 걸 참을 수 없는 호쾌한 성격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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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볼트를 사용할 때 더 많은 화살이 발사.. 발살된다 발살된다? 발사된다 업그레이드 팀게임이라 그런가? 뭐야 뭐야 보스야? 보스도 있어? 13,000원짜리 게임인데 보스가 없으면 안되지 나 안움직이는데 어떡하죠? 악명환이 안되는데? 이거 어떻게 된거죠? 됐다 얘도 어나 근데? 딱 돼 너도 얼려 죽었어 어 어네? 아 웃기지마 무슨 내 옆에서 바로 소환해 미친게임 잠깐만 딱 돼 딱 돼 아 그만 소환해 아 그만 소환해 미친 놈이야 아이 뭐야 잘 가고 어 120원짜리다 흠흠흠 돈 열심히 모아서 120원짜리 지팡이 샀으면 오열할 뻔했죠? 내놔 하얀색 가난한 지팡이야 앗 극혐 뭐야 잠복됐어 벌써? 한 칸만에 잠복했냐? 그만, 그만 뽑아 아 무게 당연한 듯이 나오냐? 무게 스킬이 필요가 없어 평타게임이 됐어 250원이다 잘 가고 아 마나 채우는거 진짜 비켜미야 아 이거 그냥 싸우다보면 레벨업하나보네 저게 레벨업 게이지인가보다 뭔진 모르겠는데 2포인트 생겼네요 어 그래 도전과제 신인대비 아이스볼트 2 단순해서 좋아 이걸로 한번 해보자 이번 맵은 해골군주 아 아 무슨 들어오자마자 보스가 나오냐? 죽어 아 잠깐만요 아 이걸로 올라가는건가보다 어 범위 엄청 늘어났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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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죽어 아 뭐야 죽어빈입니다 얼어 아 잠깐만 어는군요 아 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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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내줘 혼내줘 아 쟤댔다 존나쎄다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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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꺼져 다 꺼져 어 뭐야 지금 아 아 에에에이 허접한 그래픽으로 공격을 은배시키지마 뭐 하지 않아 이런거 아 진짜 미쳤나봐요 뭐 순가리 통기술같은거 없냐? 어이구 어이구야 자기 이거 너무 긴데요? 아 웃기지마 너 뒤져 진짜 아 잠깐만 그 그 그냥 옥이 없기 있기 아아 깜짝 놀랐네 찍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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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패 안 내려? 손에 줄거야 어색어색 그렇지 이렇게 아 개 지사한 것 봐 나한테 먹을 것 좀 줄래? 아 웃기지마 웃기지마 어어 그래픽 때문에 내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미친 게임 아 막아주지마 쟤 왜 어디를 때리는 거냐 아 왜 안 맞았죠 방금? 아이 아아 잠깐만요 조작감이 너무 무겁이야 아 야 웃기지마 어떻게 그를 막을 수가 있어 나 오직 살이라고 아 아아 아 어 오케 킥만해 킥만해 딱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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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웃기지마 어 잘가고 레나 어 갑자기 확 기분 신나졌죠 두 분으로 난 전혀 신나지 않는데 같이 신나야 할 것 같은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안신나 빨리 보내줘 음 오 아래에 돈 내고 들어가는 맵이 있네요 들어가보죠 제가 지불할게요 나밖에 없는데 뭐 제가 지불할게요 야 죽음의 동굴 딱돼 딱돼 잠깐만 잠깐만 나 레벨업 시켰어야 되는데 어 아이템있어 딱돼 딱돼 어 아이템있어 딱돼 딱돼 크흠흠 맛있겠구만 그만 나와 자 방패된 놈은 뭐냐 아우이씨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많은 겨울이 인간적으로 아 양심이 어디갔어 아 잠깐만 왜 이렇게 많아 얘 덩어침 간다 파란 애를 생겼어 열어 상자만 갖고 도망간다 내놔 이씨 내놔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논 이런걸로 안죽지 다크소울 로데스런 유지기 때문에 이정도로 죽자지 꺼져라 아 아 재밌었구요 돈 안내는대로 가겠습니다 싸게 살아야죠 뭐 아이 뭐 올릴거 있나? 포인트는 없군요 레벨업이 안되면은 이 정보 탭을 안보내주는군요 보스를 잡았는데 레벨업을 못했습니다 이 정보 탭을 안보내주는군요